86점이어야 돼. 그래야 컴퓨터가 갑니다. 88점이어야 돼. 88점이어야 돼. 88점이어야 돼. 88점이어야 돼. 꽃은 애꽃 제일 예쁜 꽃 사랑꽃을 아시나요 꽃을 일단 피었다가 눈물을 지고만은 각양과 백향기 사랑꽃 흔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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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잠시만 내려놓고 잘될거야 다 잘될거야 어깨를 활짝 펴고 하하하호호 하하하호호 큰소리로 웃어봅시다 행복이와요 좋은 날 웃답니다 너무 잘 불렀는데? 고맙습니다